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지난 금요일 에콰도르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새벽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축구 강국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력으로 끈끈한 한국 축구의 그런 공동체성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어느 스포츠든 늘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팀에 슈퍼스타 같은 선수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슈퍼스타는 없는데 그 선수들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팀워크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사실은 교회의 저력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유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힘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앞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춰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정말 경쟁에서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력으로 세상의 어떤 장애물이나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각각의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더 키워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음의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오늘이 저희 감리교회 교회력으로는 평신도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정말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도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 땅의 최초의 교회로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내부에 모인 성도들끼리 행복하고 은혜를 받는 것 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교 또는 다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좋고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열심히 모이고 날마다 교회에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드릴까? 이것을 외부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이렇게 딱 그런 고착화된 생각으로 외부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외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있긴 있나봐 저 사람들 이 바쁜데 꼭 주일이면 교회 가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 가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뭐가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궁금증을 갖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숙제예요 우리한테 의뢰이 세상에 안티도 있고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외부의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겠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문제를 하나 만나요. 그게 뭐냐? 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사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젊고 유능한 유대교의 신진학자예요. 새롭게 해성처럼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작심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예수를 부인할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종교적 자기의 신념이 신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삶을 사는 맹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자기 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자기 신이 그런 것을 원한다고 착각하면서 무슨 자살 테러라든지 폭탄 테러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삼는다든지 타 종교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쓴다든지 그것이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가장 자기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그런 게 전혀 아니지만 어느 종교에도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게 있을까요? 상대를 무찌르고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심지어 생명들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정복자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과연 맞는 종교일까요? 이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의 신념, 자기 착각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신에게 도리를 다하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본분이고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사도들은 사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해자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요. 그러나 교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박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본능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고 피하게 돼요. 이때 사울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더니 그 예배당이 점점점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간 교인들이 흩어져서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곳곳마다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거기 가서도 전도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도망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뜨거운 말씀이 내 안에 동력이 되는 사람은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들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버릴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등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팬데믹 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나 했잖아요. 그게 C2C 미디어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사람들은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또 자기 교인들끼리 상처받고 어떤 제도권에서 상처받고 자기 생각과 다른 충돌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자꾸 사람들을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통계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정말 예수님을 버린 걸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버린 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을 너무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누군가는 당장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중간지대에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게 미디어 교회였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등록한 교인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매주 이 예배를 정말 자신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정결하게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런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교회를 등졌지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평신도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성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성도들 하나하나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모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당시에 요빠나 다메석 같은 도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흩어져서 들어가서 그 지역의 복음의 볼모지였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곳에 정말 조그만 교회들이 크게 부응하는 계기를 이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박해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교회를 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 성도들의 복음의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확신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매주 열심히 나와요. 교회는 예배는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데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정말 이건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성도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곳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시 나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에 확신이 나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제가 건면하는 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복음의 체험을 주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어떤 진리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내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회 하나를 오늘 성경이 소개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건 국제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하고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 그 당시에 이미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으니까요. 뭐 굉장한 세계적인 도시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다른 지역의 교인들에 비해서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전도가 전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약간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전도가 될까? 그런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이방신만 섬기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교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교회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최초의 교회가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여러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인종과 출신을 넘어서 함께 모인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그들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전도하기 힘든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한 걸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그 비결을 설명하죠.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도 그 말 속에 주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복음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탁월하게 설명 잘하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가정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가? 이걸 알려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안디옥 교인들에게 주의 손이 늘 함께하신 걸까? 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더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지켜만 보실까? 왜 어떤 가정, 어떤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더 강력하게 그의 손이 함께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는데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시는 걸까? 왜 안디옥 교회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셨을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자, 설명을 할게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국제 도시라고 했잖아요. 땅이 비옥하고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있고 또 거기에 엘리트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세상에 가장 좋은 문화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믹싱이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쾌락이 있고 욕망이 따르고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면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가장 타락한 곳이 대도시고 가장 모든 죄를 짓는 선봉장에 서는 게 다 대도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가장 번영한 도시이지만 가장 죄가 많고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안디옥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에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잖아요. 소원을 빌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폴로 신전의 많은 우상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자기 소원을 말하고 종교의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당시에 그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들 이런 사람들하고 돈을 주고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문화예요. 신에게 가서 내가 소원을 빌고 그리고 거기서 여사제들을 돈 주고 사서 매춘을 하는 것이 당시에 그 아폴로 신전에서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하나의 패턴처럼 여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안디옥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들이 안디옥에 왔으면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유행에 동화되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 되고 왕따를 당할 거 아니에요. 생존하려면 그들에게 동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대다수의 당연한 그들의 문화와 유행에 동화되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소수의 저 사람들을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은 뭐야? 이상한 것들이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 저 사람들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비웃죠. 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원래 조롱하면서 저거 이상한 것들이네? 우리처럼 이렇게 즐기고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 부르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 혼자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나도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살지만 사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돼. 나도 내 자식들에게 저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스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부러움,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원해서 이방인들이 나도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싫고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 무리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원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뭘로 부흥해요? 복음의 확신으로 누가 뭐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인들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마치 좀 비유하면 시대가 변해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의 장인들이라고 해요. 세상이 엄청나게 첨단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불편해도 묵묵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길을 고수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인정신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이런 책들인데 2022년에 나온 책이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 라는 책 그리고 올해 3월에 나온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내용을 강조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어쩌면 조금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장인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명품 브랜드의 비결이 뭘까요? 명품은 대개는 다 수제잖아요.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만드는 장인정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효율성 따지고 편리함을 따지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기는 방법은 장인정신을 우리 사회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사실 어떤 사람이 이길까? 영혼의 장인이 필요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믿음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약간 의아하게 보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영혼의 장인정신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동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 세상이 거대한 물질기로 모든 것을 유행처럼 끌고 가도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영혼의 장인정신으로 건넌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해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시대에 영혼의 장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등을 돌리고 있으면요 안 보이잖아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안 보는 거겠죠? 저 사람 볼 일 없는 사람이거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등을 돌릴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이렇게 등을 돌리면 사람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말하는 건 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이라는 게 좋은 상상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뭐 어떻겠지 어떻겠지 막 상상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요 등을 돌리고 있던 내가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상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과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멀어졌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다 상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멀어졌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구나 내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 그러면 빨리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등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 거리가 이 정도겠지라고 자기의 착각 속에서 자기의 감정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내 거리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서세요 빨리 돌아서세요 그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거리를 좁혀야 돼요 사람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의 관계가 서로 소리 지르는 관계가 되고 가족의 관계가 또는 나하고 정말 둘도 없는 우정의 또는 가까운 사랑의 관계인데 어느 날 이 사람과 내 사이가 서로가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삿대질하고 소리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과 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면 상대에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그래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남편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언젠가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서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의사가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속삭입니다 가까워지면 큰 소리 안 내요 괜찮아 밥 먹었어? 나도 먹었어 이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지금 서로 소리를 지를 만큼 불편한 관계가 됐다?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돌아서서 내가 다가가야죠 그 거리를 좁혀야죠 그럼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속삭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오게 됐을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무기력하게 되는 걸까? 저는 하나님과의 거리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등 돌린 상태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30년째 교회 다니고 난 주위를 안 빠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리고 등 돌린 채로 여전히 하나님과 내 거리는 딱 그 정도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보세요 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체크가 안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악을 쓰고 하나님 이렇게 악을 써도 안 들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그런데 이 거리가 좁혀지면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오늘 슬퍼요 하나님 나 오늘 그냥 그래요 이렇게 중얼거리고 읍조려도 그 속삭임 속에 나와 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을 내가 듣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정말 이런 거리를 두고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정말 진짜 착각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셔야 돼요 친밀하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추천합니다 자 바른 길을 가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그 여전히 장인정신 가지고 걸어가는 영혼의 장인정신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이게 첫 번째 평신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놀라운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 안 하고 사업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 그렇게 봐줘서 고맙지만 내가 사업했으면 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진짜 딴 거 해도 참 아까워 목회하기 너무 아까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하기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성공하면 뭐 하겠어 내가 목사된 걸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목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될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불신자 가정이죠 예수 믿는 부모님도 아니죠 누구 하나 박수 쳐주면서 너 목사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너무 고독하고 정말 이 목회를 하기엔 너무 턱없이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왜 목사가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인생이 확 뒤집어진 게 뭐예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뜨겁게 만나십시오 그 체험이 있어야 신앙은 탄력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교회 사울이 목회자로 등곡하기까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는 안디옥교회 먼저 목회를 시작한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야 너 티야? 이래요 너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야? MBTI를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정도 가지고 따지고 그러냐 그럴 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너 그렇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고 공감을 못해주냐? 이렇게 놀릴 때 하는 얘기 너 티야? 혹시?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품어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목회는 언어가 돼야 돼요 헬라어를 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을 목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응하는데 자기 혼자 가지는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똑똑하고 이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그 바나바가 생각하면서 떠올린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기억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내 능력이 안 돼요 사울은 사실 회심을 했지만 같은 유대교에서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해서 사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시골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4년을 지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14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쓰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성령의 은혜로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요 내 심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 줄 때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꼭 내가 목표에 도달하고 내가 뭔가 열매를 따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기억나게 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추천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 줄 때 내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울이 안디옥교에 올 때까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부를 때 기간이 14년 걸렸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보면 아무리 회심을 하고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길 만큼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또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 분명히 사울처럼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난 열심히 공부하고 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키우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남들처럼 나는 안 될까? 한두 번에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부르짖고 애쓰는데 몸부림치는 내게는 왜 열배가 없는 걸까? 그런 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마치 사울처럼 14년의 시간을 채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14년만 지나면 나가야지 그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내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제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채우신 다음에 그를 끄집어내셨을 때 그가 위대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겐 분명히 내가 볼 때 장담하건대 지금 13년 11개월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을 못 참아가지고 에이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난 몰라 이참에 나도 몰라 그냥 나도 가난한 교인 할래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굴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그 터널이 길어도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팀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를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팀이 되고 자기를 공동체가 수용해 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파트너가 바뀌긴 하지만 누가나 마가나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디모데나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이걸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3차 전도행을 쭉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웁니까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끝날 무렵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제는 황제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쭉 세워놓은 교회를 마지막으로 순례하면서 이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그를 전도해서 황제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전 세계가 다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전도하러 갈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를 순례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쭉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드로아라는 교회를 가게 돼요 드로아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트로이로 알려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로마는요 주 7일째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평상시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주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 로마가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때 주 7일째 했고 먹는 것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 한 해 일하고 주일도 지금 일하고 저녁 때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어쩌면 이것이 이 교인들을 만나는 마지막 예배고 설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날따라 밤을 세워서 정말 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성경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시간을 넘겨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때요? 바울은 더 복음을 주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거고 교인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설교가 길어지니까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 막 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위에 창가에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참 30년 목회하면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수련해 가고 아이들 뭐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큰 사고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신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방학이 끝나면 어느 날 방학이 끝났는데 우리 동료 신학생들이 안 보여요 나중에 알아보면 10중팔고 그 여름 사역 때 사고가 난 거예요 중고등부나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아이들이 무슨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나 아이들이 뭐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어떤 교회는 수련해 가는 봉고차가 뒤집어져서 몇 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가 나니까 신학생들이 방학 끝나면 휴학을 하고 그 충격을 못 이기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방학만 잘 지내면 우리는 정말 1년을 잘 지내는 거야 뭐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참 감사하죠 아이들 다치지 않고 수련회를 그렇게 많이 가고 야유회를 그렇게 많이 가도 사건 없이 너무 잘 온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막 룰루랄라 놀러가지만 목사는 잠이 안 옵니다 이것들이 또 가서 비행기, 버스, 자다가 또 무슨 어디 청년들 외국에 성교 나간다 그러면 조마조마한 거야 이거 무슨 또 가서 무슨 이상한 일에 연루되는 건 아닐까 뭐 가다가 이거 뭐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사가 그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안전해야 된다 안전을 신경 써라 이 얘기를 계속 스태프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 교회 30년 동안 그런 큰 문제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부흥해가 뭔 소용이 있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 받다 말고 근데 이때 바울이 뛰어내려가 가지고 이미 떨어져서 죽은 유두구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에 죽었던 유두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 환희와 기쁨으로 날이 셀 때까지 예배하면서 기쁨에 충만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두구를 살려주셨을까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두구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될 거야 물론 그런 아주 착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목사 자체가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힘주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왜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주시느냐 이게 불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고개 좀 끄덕어버려봐요 아니 도대체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는데 왜 누구는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유득을 아는 청년 드루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축복을 베푸실 만한 믿음의 그릇이 뭘까?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 유득을 살려주셨을까요? 전 딱 하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졸린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인들은 지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육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에 왔으니 늦은 시간에 졸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졸아요 졸아 막고 막고 졸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저렇게 졸리고 저렇게 졸더라도 저 청년이 저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형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여건인데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우선으로 그런 상황에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두고 뿐만이 아니라 드로우 학교의 교인들은 비슷해요 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지만 악작같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악작같이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 힘들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죠 요즘 현대인들은 한 금요일쯤 되면 다 지칩니다 파김치가 되네요 파김치 금요일쯤 되면 우선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마음도 힘들어요 옛날에 일주일 열흘 산 거를 지금은 한 5일만 살아도 그만큼 사람들이 지치는 시대예요 사람이 금요일쯤 되면 다 쉬고 싶고 파김치가 되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심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방송국에 어느 음향감독이 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꿈이 없었대요 뭐를 해야 될지 목표가 없었대요 그런데 고3 때 자기가 진로를 정해서 음향감독이 됐대요 고3 때 꿈이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몸이 천금만큼 또 몸살이 와가지고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몸이었대요 그런데 고3짜리인 학생이 아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고3 때 그 졸린 몸을 가지고 예배를 가서 드린 거예요 가자마자 앉자마자 졸음이 휘다지고 고개가 앞뒤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스스로 자동으로 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너무 졸고 비몽사몽인데 목사님의 설교 음성이 조는 가운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래 아니 자기한테 막 비몽사몽 조는데도 목사님의 설교는 들리고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때 그걸 경험한 이 학생이 그때 결심을 했대요 야 잘 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졸아도 잘만 들리면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향을 공부했대요 자기가 내가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직업을 갖고 싶다 해서 방송 전공을 하고 음향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에서 이걸 전공해가지고 방송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고3 때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픈 상황에서 교회 간 겁니다 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음향감독의 이 마지막 멘트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몸이 죽을 것 같은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평생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졸리면 교회에서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 아니 진짜야 절대 뭐라고 안 해 감히 날 무시하고 졸아?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한 마당에 어떻게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졸아 옆에서 조는 남편 절대 뭐라고 그러지만 이미 그 몸을 하고 그 마음을 하고 여기 나온다는 자체가 최고의 예배자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만큼 물론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졸아도 돼 이렇게 또 악용하지 말고 그만큼 악작같이 모이고 예배하는 거에 자기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건물은 각 벽돌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그 건물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교회의 성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벽돌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느냐가 교회의 능력을 가늠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에 의한 교회 몇몇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닌 우리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력을 갖춰서 어디다 내놔도 출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각각 그 믿음의 실력 때문에 세상에 내놔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파워 크리스찬들 그런 평신도들의 운동이 그런 여러분들이 열망이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